제1의 이생활관 장기자람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개인기 가볍게 어맹란 선생님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거 못하는데 자꾸 시킵니까 지금 목이 쉬어 있기 때문에 더 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맹란인데요 내가 니펜이다 목이 많이 쉬어가지고 자 이제 어맹란 사람이 이어서 그 다음 또 어떤 경기? 위아래 위아래 자 좋습니다 아 네 고마워 우리 원 투 쓰리 포 위 아래 위 아래 위 위 위 위 위 위 위 위 아래 위 아래 위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위 위 아래 아 이상하다 위 아래 위 아래 교관님 한 분의 흉내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자 다음은 우리 송민호 교관님과 21번 줄리엘 강의 콜라보레이션 개인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번 기준 기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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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훈련을 많이 힘들게 하면은 교관들도 이제 빨리 칭이죠 그 정도로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.